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안철수 대표께 원래 직접 물어보시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안 대표가 우리 정치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서울시 우리 시장선거에서도 안 대표께서 출마를 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셨고 또 단일화에 응하고 또 그 결과를 승복을 해서 열심히 도와준 것이 우리 당이 이런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점심때도 보고 또 뭐 저녁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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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